다리가 8개인 문어나 낙지를 8초어라 하고 다리가 10개인 오징어를 10초어라 부른다. 실은 오징어 다리도 8개다. 양쪽으로 별나게 긴 두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 팔이다. 그 긴 팔은 먹이를 잡을 때 쓰며 사랑을 나눌 때 암컷을 힘껏 끌어안는 수단으로 쓴다하여 교묘한 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모든 수컷에 비해 암컷의 삶이 상대적으로 불행한 건 상식이지만 특히 오징어 암컷은 가엾기 짝이 없다. 오징어 수컷은 음룡해 성적으로 미숙한 소녀 오징어를 노려 겁탈한다. 소녀 오징어는 수컷의 정자를 체내에 보관했다가 성숙한 뒤에야 결합하는 지각 부활을 한다. 그렇게 알을 낳은 후 순사한다. 그 삶이 길어야 1년이니 원통하고 억울한 암오징어의 일생이다.